브란의 화가 펠렉스 발로통 펠렉스 발로통은 레 나비스로 알려진 예술가 그룹과 관련된 스위스와 프랑스의 화가이자 판화가였습니다. 그는 현대 목판화의 발전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상화, 풍경화, 누드화, 정물화 및 기타 주제를 감정을 썩지 않은 사실적인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그의 초기 그림은 홀바인과 앵그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890년대에 레 나비스와 협력하는 동안 더 단순한 스타일을 개발했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목판화를 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세부 묘사로 흑백의 면과 선이 특징인 그의 작품에는 거리 풍경, 목욕하는 사람, 초상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가정적인 만남을 묘사하는 친밀감이라는 제목의 10개의 인테리어 시리즈가 포함됩니다. 그는 1901년 이후에는 거의 판화를 제작하지 않고 대신 회화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후기 그림에는 고도로 완성된 초상화와 누드, 기억에서 그린 풍경이 포함됩니다. 1890년대에는 미술비평을 출판했고 그의 사후소설, 살인적인 삶이 출판되었습니다. 펠렉스 발로통은 로잔의 보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4명의 자녀 중 3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약국을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초콜릿 공장을 경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엠마는 가구 장인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가정환경은 따뜻했지만 스위스 개신교 전통을 따라 엄격했습니다. 1875년부터 그는 칼리지 칸토날에 다녔고 1882년에 고전연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장삼손 기냐르의 드로잉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냐르는 일방적으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사실주의의 특별한 기술을 보여준 상급학생을 지도하였습니다. 발로통이 상급과정을 마친 후 장삼손 기냐르는 진지하게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가도록 그의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1882년 1월 프랑스 파리 6구의 생제르맹 데프레 인근의 류야곱에 정착하여 줄리안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초상 화가 질 조세프 르페브르, 역사 화가 구스타프 블랑제에게 그림을 사사했습니다. 그는 르브르 박물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홀바인, 디러와 함께 고야와 만에 등을 포함한 보다 현대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크게 존경했습니다. 특히 앵그르의 작품은 평생 동안 발로통의 모델이었습니다. 1883년에 발로통의 아버지는 르페브르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아들이 화가로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르페브르는 젊은 발로통이 화가로서 성공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해 발로통은 에코드의 모자르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했지만 그는 그곳으로 진학하지 않고 대신 친구들이 있는 아카데미 줄리안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옥마르뜨의 카페와 카바레에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체계적인 성향의 발로통은 리브르드 레종이라는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트에 모든 그의 스케치, 그림, 조각 및 판화를 정리하고 일생동안 일지를 관리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1700개의 작품이 그의 노트에 나열되었습니다. 같은 해 파리 살롱에서 첫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무슈 우르젠 바흐의 초기 초상화는 좋은 평가를 받은 그의 첫 번째 초상화입니다. 그는 멋진 솜씨를 보여주었지만 극도의 사실주의 스타일로 주류 초상화의 전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의 교수 줄드 페브르로부터 심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빨로통은 점점 아카데미 줄리안의 외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져 그를 지원할 수 없어서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장티푸스에 걸리고 그 다음에 한 차례의 우울증도 왔습니다. 1889년에 그는 회복을 위해 몇 주 동안 스위스 체르마트로 돌아와 여러 알프스 풍경을 그렸습니다. 1889년 그는 스위스 공장이나 상점의 직원인 헬렌 샤트네이를 만나 10년 동안 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1889년 파리 망국 박람회에서 몇 점의 그림을 선보였으며 같은 박람회에서 일본 판화 갤러리 특히 호쿠사이의 작품은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빨로통은 갤러리 소유자 앙리하로의 예술보건자로 일했습니다. 1890년에 그는 스위스 신문인 라 가제트 드 로잔의 미술평론가가 되어 1897년까지 파리 미술계에 관한 30여 편의 기사를 썼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베를린, 프라하, 베니스를 방문하는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탈리아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나중에 자주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1891년 그는 공식적으로 살롱 대 아티스트에서 자신의 캠퍼스를 마지막 시간에 선보였으며 아방가르드한 살롱인 대 인디펜덴트에도 처음으로 참가하여 6점의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발로통의 초기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세심한 그림 스타일은 그의 동료인 헬렌 샤트네이를 환자로 묘사한 작품인 더 페이션트에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1892년에 완성된 이 그림은 발로통이 자신의 무판화에서 발전시키고 있던 단순화 스타일을 자신의 그림 작업에 도입하기 전의 마지막 주요 그림이었습니다. Lives are the individual who are in the middle of the painting 압련 샷 압련 샷 압련 샷 압련샷 압련 샷 압련 샷 아멘